그동안은 교구장님이 많이 어려웠는데 제 말 잘 들으세요? 사모님 안 계시죠?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교구장님이 제가 그랬어요 정말 사역자 중에서 화요일 날 사역자 성애전도단 사역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구장님께서 시무 중에 올인하시는 부부는 성애전도단 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가 들어도 3분 스피치가 좀 미숙했다 싶은데도 교구장님은 무조건 잘하셨다고 이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박교구장님 오신 대로 우리 스타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스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하수 장로님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목사님께서 박하수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리 나오세요 박하수 장로님 정말 귀하신 우리 박하수 장로님을 보시면서 우리 교구장님이 정말 목해하시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실 것 같을 때가 정말 목해할 만한 곳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장님 아까 우리 중부 목사님이 그때 축구하다가 다리 다쳐서 다리가 아직 완쾌도 안 되셨는데 75키로 최순암씨가 업어 드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박하수 장로님 한 번만 업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정말 우리 박하수 장로님의 일생일대에 가장 영광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니 잘 왜 그러세요 교구장님 네 네 잘 업으세요 넘어지시면 다치십니다 아유 아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박하수 장로님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수 장로님 오시려고 그러네요 박하수 장로님IE님 너무 좋으셔서 박하수 장로님이라는 모험실을 이런 모험실을 받았습니다 참마도 기쁩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오셔서 이토록 참 얼마나 밝게 또 그저 네 살짜리가 그렇게 삼분습지를 하고 또 이제 그 주일날은 그 새 어린이들이 그토록 참 이제 그 귀하게 한 자도 틀림없이 그래서 꼭 꼬박또박 그 어린이 삼분습지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천목궁에 희망이 있구나. 이제 세계모델교회 틀림없이 승리한다. 이런 뜻에서 우리 그 참 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효정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신 우리 교장님께 내가 큰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동입니다.